멀티 컴퓨터 생활 음 5 으 면 내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네, 지금 제가 이렇게 곡본으로 찍으면 카메라가 하나로 찍을 때 보이실 거예요. 네, 잘 보이시나요? 왼쪽으로 불러드리면 물리 버튼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안 되더라도 물리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불러드릴 수 있고요. 조합보근 조합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